어제부터 많은 비가 내리며 대전과 세종, 충남 10개 시군의 호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내린 비의 양은 태안 99.5, 서산 91.9, 예산 83.5, 대전 53.5mm 등입니다. 다만 충남 서쪽 지역은 다소 소강 상태에 들며 태안과 서산에 내려진 호우경보와 예산 당진 홍성에 내려진 호우주의보는 해제됐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충남 부포에 20에서 60mm, 그 외 지역에 30에서 8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많은 비가 내릴 수 있겠다며 시설물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